1970-80년대 우리사회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서울제일교회가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독재와 국가폭력에 저항하며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서울제일교회의 역사는 7,80년대 현대사 그 자체였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에 상처를 안고 시작된 서울제일교회. 이 작은 교회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가 시작되면서 한국현대사의 중심에 들어왔습니다. 유신출범 이듬해인 1973년 서울제일교회 당시 담임이었던 박형규 목사는 남산에서 열리는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전단과 현수막으로 유신반대 의지를 밝히려 했습니다. 이 계획은 성공하진 못했지만 공개적으로 유신을 비판한 최초의 저항으로 이후 반유신운동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박 목사를 비롯한 청년대학생 등 교인들도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면서 교회 안에는 구속자가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교회를 와해시키려는 시도까지 벌어졌습니다. 1980년대 폭력배 등이 교회를 점거하는 등 정권이 개입해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한 박형규 목사와 교인들이 1984년부터 6년 동안 중부경찰서 앞에서 거리 예배를 드리는 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폭력배 등이 교회를 방해하니까 우리는 중부경찰서 앞에서 예배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허락을 해달라. 그래서 검찰총장이 허락을 했어. 서울제일교회가 중부경찰서 앞에서 예배를 본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어. 한국전쟁의 상처와 민주화운동의 순환을 거친 서울제일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서울제일교회의 정진우 담임 목사는 독재에 저항하며 시대의 요구에 응답했던 교회의 정신을 계승해 이제는 새시대의 새로운 의무인 평화를 이루는 데 앞장서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0년 우리를 한국 민주의 역사의 한 증인으로 삼으신 주님께서 새시대의 새 의무인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를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실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제일교회는 교회의 지난 역사를 담은 은총의 60년 평화의 새 역사를 펴내고 교계 인사들과 옛 교인들을 초청해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